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또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고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사순절과 함께 고난주간 속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만이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 성탄절이고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365일 매일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난주간이다 사순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또 40일 사순절 특별 집회 심지어 금식 같은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와 행사와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언약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에 보면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무리 새벽 기도회, 금식, 특별 집회 다 하더라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을 놓쳤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구약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그 주인공 대신은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서 그 예언이 약 332개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사에서와 10편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치시고 고난당하실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축복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끔씩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이상하게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은 틀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24시 하나님은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거나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전무후무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우소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과 또 그들의 증언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일평생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고 살아갔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서방지방에서 사형수를 매달아 처형시켰던 가장 잔혹한 사형 집행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에 한해서는 반란죄를 제외하고 반역죄를 빼고 나서는 십자가형을 절대 실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잔혹한 사형 집행기구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과 또 모욕과 조롱, 멸시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육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몸소, 집적, 십자가를 겪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과 멸시를 친히 다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처참한 채찍과 십자가의 형벌을 몸소 다 겪으시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담당해야 될 당해야 될 죄의 삭시고 죄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재앙과 저주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그 어떤 반항이나 거부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 값 없이 공짜로 은혜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언약 성취의 영광을 누리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갈리아지아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일평생 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마다 죽는 영적인 삶을 바울은 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대로 자신의 생이 마칠 때에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했지만은 로마 근교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순교하셨는데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요청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여서 순교당함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반열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패배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원래 자신들의 본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밀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매일매일 역사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조주 그리고 지옥과 그 모든 배경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트리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매일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번 주 15일은 우리가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고 17일은 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여러 명의 제자들 그리고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본 제자들이 바로 감남산에 모인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 구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바로 이 시대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결국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안타깝게도 부활주의를 앞두고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일날 밤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성찬식을 안 했구나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주일날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도 2년째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고려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을 한 거예요 매일 모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와 사탄과 지옥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매일 모여서 성찬하고 떡을 떼고 나누면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십자가의 증인이 될까요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연 1장 1절에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갈보리산의 증인들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증인은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은 증인입니다 사도행연 1장 3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증인은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이 마음으로 건넝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오늘 고린도우소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십자가에 짊어졌다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가정과 현장과 지역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우소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질그릇 굉장히 반대가 되는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배와 질그릇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왜 질그릇일까요 이왕이면 우리를 만드실 때 휘황찬란한 그릇으로 이렇게 참 해주시면 얼마나 보기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바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더욱 가치가 있고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가 없죠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십자가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이 전부 다고 이 복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두신 겁니다 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고 높이는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닮은 질그릇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참된 70인 제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70인 제자 오늘 고린도우수 4장 8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자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 바로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망어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에 짊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만이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70인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